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다중사용자 관련된 여러가지 명령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첫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령어는 아이디라는 명령어입니다.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. 너 자신을 알라.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되게 심오한 말이죠.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 아이디입니다. 아이디라는 말은 이제 아이덴티파이의 줄임말이겠죠. 식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식별한다 이런 뜻입니다. 자 엔터를 한번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id 이거는 유저의 아이디라는 뜻입니다. 뒤에 egoing이라고 적혀있고 gid라는 g는 그룹의 아이디입니다. 즉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라고 적혀있는데 egoing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. 자 그룹은 일단 여러분들 신경쓰지 마시고요. 이것만 관심을 가지세요. 나는 egoing이다 이런 뜻입니다. 제가 지금 egoing이라는 사용자로 로그인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일반적으로 이 프롬프트 쪽에서 이렇게 첫 번째 등장하는 요거 있죠. 요 앞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정보 이것이 이제 자신의 닉네임인 경우가 로그인한 아이디인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은 who라는 명령인데요. 자 이 명령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시스템에 누가 접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. egoing이 접속해 있다고 나와있죠. 자 제가 이 위쪽에 있는 이 리눅스에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. 이 밑에 있는 명령어는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실행시키면 어쨌든 간에 제 컴퓨터가 예 어... 리눅스에 접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k8805 이렇게 하면 k8805라는 사람이 접속한다라는 뜻이에요. 자 접속을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에는 이 리눅스에는 현재 k8805라는 사람도 접속을 했거든요. who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k8805라는 사람이 접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제가 이 밑에 있는 여기서 id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는 k8805라고 하는 사용자가 접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exit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컴퓨터를 빠져나간 겁니다. 지금 빠져나갔어요. 그리고 who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k8805는 없죠. 즉 id는 나는 누구인가 who는 이 컴퓨터에는 누구누구가 접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